오늘 첫 끼는 닭가슴살이랑 계란 넣어서 닭가슴살 계란찜이랑 탄수화물은 이 사과로 먹으려고요. 닭가슴살 저는 양파를 넣어서 염스터브 청양고추 야채 생강 기름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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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성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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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란 식용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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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릇에 들어가는 게 더 짓고 나는 그릇에 같이 먹으러 가게 누구보다 덜 타면 나는 그릇에 다 먹었다고 나는 그릇에 있는 그릇에 다 먹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릇에 나는 그릇에 대해 나는 그릇에겨먹고 나는 그릇에 나는 그릇에 나는 그릇에 나는 그릇에 물이 더 맛있게 익었어요 오리뼈, 뜯어보는 못먹이네요 소스, 새우, 고추 나오고 나서 화이트문이 잘 익었어요 za kinda 5분간 조금 남은 으깨 크기 소금 양파 Bol being 2개 1T 계란 고소한 고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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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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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 볶음 제 skin 물 고구마 무지개 베이킹 볶 95g 기름 소금 대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마늘 고추 계란 짜장면을 마셔놓은 후추 고기와 마셔부심으로 감자맛이 소금을 마셔놓은 후추 잘 섞어줍니다 후추 후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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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쾌 마쾌 물 미끄러 sponsoring 소금 생존좋 미션 마쾌 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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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진 치즈 차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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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기 먹으러 가기 내가 정말 너무 좋아 먹으러 가기 제가 먹으러 가기 이때부터 먹으러 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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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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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루 널 보호 이는 를 그릇은 그릇에 이는 그릇에 다진 고춧가루 먼저 튀김가루 다진 고춧가루 잘게 썰어주기 계란 튀김가루 고춧가루 잘게 썰어주세요 김치 고춧가루 고춧가루 배달의 반찬을 썰어서 배달의 반찬을 제거하며 고춧가루 배달의 반찬을 썰어주고 배달의 반찬을 썰어주고 배달의 반찬을 썰어주고 어묵을 썰어서 구매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차가운 고춧가루 ו 요리 무우 요리 아이고 무수가 해준 거에요. 필라테스 하고 왔어요. 1시간 4분 했고 집에 왔는데 이제 버플이 없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엄청 허전한 거예요. 오늘은 길거리 토스트랑 그리고 토마토 주스에서 먹을 거예요. 이번엔 노른자 치즈의 정리도 만들었습니다 반죽으로 만들어서 새우 고기맛 고기맛 청양고추 양파 고춧가루 청양고추 懸감도 물 대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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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도 구워줄게요 찜닭을 넣을게요 계란을 넣으면 계란을 넣어요 계란을 넣을게요 계란을 넣을게요 나머지 천천히 고기를 삶아주세요 컵을 잘 먹으면 더 ste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옛날에 아이스크림 끓여서 안으로 랩 뒤집어오는 껍질 찹쌀떡 그리고 1T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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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은 샐러드랑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 챙겨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갈게요 언니 집이 진짜 집 앞이어서 이렇게 편하게 있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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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양파 양파 그리고 오늘의 양파 졌은 롤 유부초밥, 두부 넣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오늘은 방금 수업 끝나고 롤 유부초밥 두부 넣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계란을 도착해 두고 물 사追 ride 고추냉이 남은 간장입니다. 호로록, 고춧가루, 고춧가루 후춧가루, 당근을 다여줍니다. практически 무빙. 아무원에 썰고, 아무원의 간장. 더맛으로 볶아줍니다. 깻잎 칼에 넣어서 고춧가루 지구 젤리 고추 마늘 도시락 계란 노른자 고춧가루 양념을 넣고 고춧가루 오늘은 카공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카공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고기를 바르고 후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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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너무 맛있다 은근히 다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시간을 먹으니까 뜨거워 뭐지? 너무 맛있어서 초콜릿 소금 제가 원래 칼로리를 따지지 않지만 이렇게 먹으면은 420칼로리 정도로 500칼로리도 안 돼요. 지금은 7시 14분이에요. 그러면 1시간 후 간식으로 다 됐어요. 또 다진마다 갔어요. 저는 0cc 준비해서 3시간 후에 왔어요. 또 다진마다 죽은 놀이요. 아, 매워, 둘 다. 먹어, 돈으로 갈 거예요, 그랬어요. 내 거 매워. 안녕. 감사합니다.